윤봉길 의거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후련하고 통쾌한 쾌거였지만 더 이상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하이를 이자 뒤져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수색해버리고 체포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도 숨었죠. 더 이상 그 당시 조금 다행스러웠던 것은 우리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윤봉길 의거라고 하는 너무나 큰 사건이 터지니까 더 이상 프랑스도 우리 임시정부를 보호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다 숨어야 됐죠. 그래서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임시정부 27년의 역사 중에서 거의 절반인 13년간의 상해 시기를 마감하고 이제 임시정부가 긴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부터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유저우, 치장을 거쳐서 마지막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임시정부가 상하이 시기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하이 많이 가죠. 상하이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여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하면 여기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뿐이에요. 사실은 상하이 시기에도 임시정부 청사가 네 군데 옮겨다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복원돼 있는 이 청사가 마지막으로 윤봉길의 그 때까지 사용했던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하이를 떠났던 임시정부가 항저우로 가게 되죠. 남성시대의 수도였던 그 항저우로 가게 되는데 이 항저우에도 호변촌이라고 하는 그 항주에 가면 서호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호수가 있죠. 그 호수가에 이런 우리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있어서 그대로 복원이 돼 있습니다. 이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영화 암살 보셨죠?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정재가 일단 단원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목욕하는 그 광경이 나올 거예요. 바로 그걸 찍은 곳이 이 회랑에서 이 물 떠서 목욕하는 거로 찍은 곳인데 저 앞에 보이는 이 흰 건물이 김구 선생이 여기에 피신해 있던 곳입니다. 여기 2층에 보면 바로 이 방이죠. 이 문에. 그리고 이 밑에 만들어진 게 김구 선생이 이게 남호라는 호수인데 김구 선생이 유사시에 언제든지 일로 내려와서 여기에 메어둔 배를 타고 호수가 안쪽으로 피신하기 위한 거예요. 이 집주인하고는 약속이 돼 있었죠. 깃발을 두 개를 내걸기로 한 거예요. 하나는 빨간기 하나는 흰기. 그래서 호수가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는 거죠. 빨간기가 내걸려 있으면 일본 수색대가 아직 가지 않고 가까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흰기가 내걸리면 일본 수색대 갔으니까 안전하다. 돌아와라. 어떤 경우는 몇 날 며칠을 두고 빨간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며칠이고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호수에서 본 우리 김구 선생님의 피신처입니다. 장사남목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김구 선생이 여기에서 총을 맞았어요. 회의하던 도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후송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중국의사가 김구 선생을 보고는 죽었다고 진단을 해요. 치료도 안 하고 김구 선생을 벽도에다 그냥 갔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데 김구 선생이 몇 시간 만에 스스로 깨놔요.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놀라서 다시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소생을 하는데 그 뒤에 아마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 글씨 보신 분들 아시지만 김구 선생님 글씨가 많이 떨려요. 그때 총 맞은 후유증으로 수전증이 생겨서 그런데 바로 여기가 김구 선생이 피격당해서 총을 맞았던 장사남목청입니다. 그 다음에 유주라고 하는 곳으로 임시정부가 옮기는데 그 다음 장사에 이 날이 남아있는 장사남목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구 선생이 이와 함께 따라서 관객들을 overst suff musique.